술 깨면 얼마나 후회를 하려고 미안해요 그쪽이 왔다간 뒤로 우리 애가 잠을 거의 못잤어요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우울증이요? 얼마 전부터 우울증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죠 술 깨면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단단히 이룰게요 아무 얘기하지 마세요 기억도 못할텐데요 하긴 뭐 저렇게까지 마셨으면 술 깨나도 기억 못하는 건 당연하겠지 그래도 말을 해야죠 다시는 이런 실수 없도록 내가 이렇게 만든 거고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술 깨면요 별일 없었다고 맘 상하지 않게 오늘 일 때문에 힘들지 않게 얘기 잘해주세요 장재웅 내려와! 아 쟤는 또 왜 저래? 장재웅! 저기 내려와요 안 내려와! 내려와! 성준아 왜 그래? 성준아 왜 그래? 저놈이 왜 저놈이 왜 저놈거예요? 아니 그게 아닌 저기 나가! 얘가 얘가 정말 왜 이래? 네 누나가 불렀어 네 누나가 술이 너무 취해서 와달라고 부탁해서 온 거라고 당장 꺼져 당장 꺼져 당장 꺼지란 말 안 들려 알았어 저기 잠깐 아니 알았어 저기 얼른 얼른 가요 얼른 얼른 가요 알았어 가 가 가 가요 아니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무리 술이 취해자는 채 저하상은 왜 불러 왜 누나 누나 야 성준아 해라니엔 취했 되잖아 취한 사람은 왜 불러 불러서 뭐 하겠다고 야 누나 누나 야 얘가 정말 왜 이래? 깡패같이 왜 이래 정말 자애랑 내려와 성준아 내일 얘기해 내일 어? 내일 얘기하고 있잖아 성준아 어? 내일 얘기해 다녀왔습니다 성준이 방에 들어가 얼른 저기 저기 선생님이야 어 저기 우리 올라가서 얘기하자 언니 저희 올라갈게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어 그래 잘자 쉬세요 아휴 아휴 가슴 떨려 아휴 내가 이러다가 세 명이 못 살지 아휴 이 뤼쟌는 왜? 진택이가 잠깐 보자라서 나갔다가 소주한 줄 안 하냐고 잘했네. 저녁은 먹고 들어왔겠네? 씻고 들어올게 소주